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나는 글자 로봇! 임무를 마치고 글자별로 돌아가는 길이었지! 그런데! 여대 글자 카드! 이게 뭐지? 하늘에서 떨어진 로켓인가? 로켓이 빠르! 난 로켓이 아니라 글자 로봇이야 글자 로봇? 글자별로 가는 중에 운석을 맞아 여기로 떨어졌어 근데 로봇같은 안 생겼는데? 글자 카드를 잃어버려서 그래 글자 카드가 있어야 변신을 해서 글자별로 돌아갈 수 있어 그렇구나! 걱정 마! 글자 로봇! 글자 카드 찾는 거 우리가 도와줄게 정말? 고마워! 고마워! 우리가 찾아줄게 꼭꼭꼭꼭 숨어있는 글자 카드 찾아보자 오늘의 글자는 뭘까? 가나다라마바삼 아자차카타파하 신기하고 재밌는 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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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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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먼저 기업으로 시작하는 세 개의 글자 카드를 찾아줘 그런데 글자 카드를 어떻게 찾지? 꼬마 글자 로봇 꼬마 글자 고글벗들이 도와줄거야 꼬마 글자 나와라 꼬마 글자 꼬마 글자 우와! 귀엽다! 꼬마 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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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안으로 사라졌어 자 어? 꼬마 글자 꼬마 글자 꼬마 글자 꼬마 글자 꼬마 글자 꼬마 글자 이야 신기하다 , 여기가 어디지? 이야, 신기하다! 이야, 멋지다! 여긴 도대체 어디 있어? 민기야! 우리도 왔어! 그래! 우리 저쪽으로 가볼까? 좋아! 가자! 가자! 우와, 여기 연못이 있어! 우와, 우와! 글자, 글자, 글자! 글자, 글자, 글자! 어? 저기 봐! 글자 카드가 있어! 어? 오호, 나무 아래 자고 있는 건 개 카드! 연잎 위에 앉아있는 건 개구리 카드야! 자, 기억으로 시작하는 글자야! 개 글자도 기억! 개구리 글자도 기억! 모두 기억으로 시작하는 글자야! 어? 고글봇! 이 중에서 우리가 찾는 글자 카드가 있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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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없다고? 어? 뭐야? 어? 어? 저, 저기 봐! 어? 어? 개구리 카드가 가버렸네? 어? 어? 아, 개 카드도 가버렸어! 어? 저 카드 때문에 간 거 같은데? 어? 무슨 카드지? 글자, 글자, 글자! 가다, 가다, 가다 어? 가다? 아하! 저게 우리가 찾는 카드인가 보다 아하! 가다 글자 카드 찾았다 가다, 가다, 가다 찾아, 찾아, 찾았다 글자 카드 찾았다 가자, 가다 글자 카드 찾았다 와! 찾았다, 찾았다 첫 번째 글자 카드 가다, 가다, 가다 우리도 해벌레 가다, 가다, 가다 가다, 한 번 더 가다, 가다, 가다 가다 두 번째 글자 카드는 글자 놀이를 하면 찾을 수 있어 팜팜이 도와줄 수 있지 와우! 그럼요! 팜팜이랑 글자 놀이 할 친구들 모여라! 팜팜! 근데 무슨 놀이 할 건데요? 음, 일단 모두 앉아볼까? 자, 바로바로 가을 글자 놀이를 할 거야 가을 글자 놀이? 그게 뭔데요? 박자에 맞춰서 가을 하나라고 말하면 가을이라고 한 번 외치고 또 박자에 맞춰서 가을 둘 하고 외치면 가을, 가을 두 번 외치고 또 박자에 맞춰서 가을 셋 하고 외치면 가을, 가을, 가을 이렇게 세 번 외치는 거잖아요 하하하하, 맞아, 맞아 그러면 가을 넷 하면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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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 네 번 외치는가? 우와, 그렇지! 그럼 지금부터 가을 글자 놀이를 해볼까? 좋아요! 좋아요! 좋아! 모두 준비! 준비! 시작! 가을, 가을, 가을이 왔어요 재미있는 가을, 가을 글자 놀이 가을 하나, 둘, 가을, 가을, 가을 셋, 가을, 가을, 가을! 할때,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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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 가을 셋,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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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 아...해 봐봐 한 번 더 말했어 그러다 누가 반판보다 더 눈을 크게 뜬다 자 앞을 보고 오 콧구멍도 크게 이번에는 절대로 안 트길 거야 좋아 좋아 그럼 해봐봐부터 시작 가을 가을 가을이 왔어요 재미있는 가을 가을 글자거리 가을 하라 가을 4 가을 2 가을 4 3 가을 가을 fake Cait 가을 4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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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아 가을ív 가을 2- 6 가을 3- 7 가을 2- 8 가을 3- 8 가을 3- 9 늘 수 업كم 힘들다 아휴 도대체 도대체 가을을 몇 번이나 말한거야 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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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글자 카드다! 우와! 글자 놀이를 했더니 글자 카드가 생겼네! 우와!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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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 글자 카드 찾았다! 우와! 찾아 찾아 찾았다! 글자 카드 찾았다! 가을! 글자 카드 찾았다!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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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해볼래!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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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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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벌써 두 개나 찾았네! 나머지 한 개는 뭐지? 응! 세 번째 글자는 바로 이거야! 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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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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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 겨울이란 글자를 보니까 예전에 지구에 왔을 때 갔던 나라가 생각나 응? 어느 나라인데? 응! 베트남이라는 나라였어! 와! 베트남은 우리 메모니가 사는 나라야! 와! 와! 아! 그렇구나! 그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아! 역시 지구는 평화롭군! 어! 무슨 일이지? 연결! 저긴 베트남이군! 하하! 글자 로봇 출동! 좋겠다! 누군데? 어! 우리 사촌이야! 한국에 살아! 근데 뭐가 좋아? 한국은 지금 추운 겨울이거든! 뭐? 하하하하! 추운 겨울보단 따뜻한 이곳이 훨씬 좋지! 좋긴 뭐가 좋아? 아! 눈사람을 만들 수 없잖아! 눈사람? 아하! 잠깐만 기다려! 여하! 여하! 눈이요! 와라! 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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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럼, 내가 한국으로 보내줄게! 정말? 돈이 시려워, 겨울! 달이 시려워, 겨울! 겨울바람 때문에 손이 꽁꽁꽁, 겨울! 달이 꽁꽁꽁, 겨울! 겨울 사람 때문에 겨울, 겨울! 겨울 이야기를 했더니 눈이 오네! 겨울, 겨울이다! 세번째 겨울도 찾았다! 겨울, 겨울, 겨울! 겨울, 겨울, 겨울! 찾았다! 찾았다! 세번째 글자 카드! 겨울,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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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겨울, 겨울! 겨울! 가다! 가을! 겨울! 에너지가 채워졌어! 우와! 우와! 야호! 찾았다! 찾았다! 오늘의 글자! 가다! 가을! 겨울! 모두 다 따라해 오늘의 글자! 가다! 가을! 겨울! 신난다! 신난다! 야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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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왜 그래요? 왜 그래? 글자 로봇! 어? 아직은 에너지가 부족해. 글자 카드를 더 찾아야 해. 그렇구나. 걱정 마. 우리가 다 찾아줄게. 파니 친구들 열심히 도와줄 거죠? 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열심히 글자 카드 찾아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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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난다! 신난다, TV 유치원! 한글자막 by 한효정